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도축장에서 있었던 기묘한 실종사건 우시장에서 온 트럭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축사를 빠져나갔다 읽고 도착한 송아지는 예외 없이 절창에 보정된다 이렇게 보정되어 움작달싹할 수 없는 송아지의 구안에 거세용 가위가 3번 내지 4번 맞물리자 커다란 살덩이가 힘없이 떨어져 흙바닥에 나뒹군다 소나리 사방에 낭자하는 가운데 환부의 거친 봉합이 이루어진다 송아지가 괴로워 머리를 치켜들게 되면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 머리를 고정시키고 제각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시뻘겋게 달궈놓은 낙인을 소의 둥부에 깊이 누르면 하나의 상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송아지는 향후 30개월 정도가 되면 축사 옆에 있는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절제 울타리로 만들어진 부실한 길을 따라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면 직경 10cm의 망치로 앞이 막아 내려갈 정도의 타격이 가해진다 이후 축 늘어져 기절한 소는 뒷다리를 묶어 거꾸로 매달고 목동맥을 찔러 방연한다 상철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타액을 쏟는 소의 모습을 20년여간 지켜봐왔다 그는 이 축사의 주인이었으며 규모가 컸던 터라 도축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상철의 축산업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다 제대로 톱법조차 깔지 않은 바닥에선 똥오줌 냄새가 진동을 했고 축사 청소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도축하는 방법에 있었다 이미 전기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전살이라는 방법이 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도살장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 역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전살이라는 방법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전살을 하면 근육이 경직되어 맛이 없어진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전살, 누구 좋으라고? 보호단체가 찾아왔을 때 그가 콧방귀를 끼며 내뱉은 말이었다 이렇게 그는 아랑곳 않고 재래식 도축 방법을 사용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참혹한 상황을 연출해내었다 그는 소에 대한 학대도 잦은 편이었는데 자신이 감나무로 직접 만든 채찍을 이용해 사정없이 후려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소의 이마에 낙인을 찍는 등의 정신적으로 이상한 부분도 있었다 상철은 바로 축사 바로 옆에 위치한 집에 살았는데 그곳은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아내와 태어난 지 꼭 3년이 되는 아들이 있었다 상철은 아들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만나 싶을 정도의 과도한 애정을 쏟아부었다 난생 처음 생긴 자식 앞에 군데군데 살얼음이 낀 상철의 마음마저 봄눈 녹듯 하는 것이었다 이런 밥벌레 같은 년이 애엄마가 돼가지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상철의 아내가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고 상철은 이마를 감싸진 채 괴로워했다 홧김에 깬 거울 조각들이 상철의 주먹에 박혀 시뻘건 피가 마룻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어졌다 아내가 아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도중 잠들어버린 것이다 이윽고 거침없이 거친 상철의 손길에 아내가 나가 떨어졌다 아내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상철의 바지카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게 우선 신고부터 하자 상철은 터지려고 하는 울어통을 억지로 집어삼기고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걸음도 느린 어린 아들이 멀리 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혹시나 해서 축사에도 가봤지만 역시나 지독한 분유 냄새 밖에 나지 않는 곳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일 리 없었다 끝내 희소식 없이 3일이나 흘렀다 상철은 언제까지나 아들 찾는 일에 매진할 수는 없었다 그는 며칠 만에 축사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제때 사료를 먹지 않아 소들은 야위어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밧줄도 풀지 않은 집단을 소들에게 던졌다 그에겐 아들뿐만 아니라 일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든 소들은 들이키듯이 집단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봤으면 니들이 좀 맡아조라 소들은 연신 고개를 쳐박고 먹이를 먹는 것 뿐이었다 상철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곤 집단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음날 상철이 다시 축사를 찾았을 땐 거식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소 몇 마리가 그의 눈에 포착되었다 규칙적인 사료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가끔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상철은 아래위로 몇 번 훑어봤다 거식증을 일으킨 소 3마리 전부 도축하기에 알맞은 시기였다 도축 날짜는 내일이었지만 떠려이어 품질이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한 상철은 하루 앞당겨 도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축사에서 일하고 있는 두 장정이 싫은 소리를 내었지만 상철은 어쩔 수 없었다 하루 빨리 잡지 않으면 가죽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거꾸로 매달린 3마리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 쇠약해진 몸으로 방열실에 들어오게 되었다 상철은 잘 갈아둔 두 서른 칼을 들어 목동맥을 잘 짚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쑤셔 넣었다 마지막 세 번째 소까지 목이 끝뚤리자 방열실 바닥은 금세 빨갛게 물들었다 그 때였다 세 마리의 소 중 한 마리가 흉부를 실루기더니 무언가를 되새김하고 있었다 선지피를 뿜어내며 소입에서 떨어진 것은 무언가에 물어뜯긴 듯한 어린아이의 손가락이었다 상철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상철은 아들이 숨어있는 집단을 확인도 하지 않고 던져 넣은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죽는다 나와 형은 촌동네의 한구석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작고 초라한 집에서 단둘이 살고 있다 매달 생활비가 조금씩 생기는데 형이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고 하였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동대 이웃들의 말로는 내가 어렸을 적 부모님이 도망갔다고 한다 형과 나는 두 살 차이로 18살 먹은 형은 가장 노릇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아이가 아닌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청소년에게 가장 노릇이란 너무나도 어려운 숙지였다 형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 유독 공부와 집안을 돌보는 일에는 너무나도 허접했다 설거지나 빨래 청소 등 모든 집안일은 내가 다해야 했다 형은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 친구들과 놀러 나가 다음날 새벽에 돌아온다 깜빡하고 빨래나 설거지를 안 했을 때 형은 날 노려보며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너 내가 집안일에 노을했지? 내일까지 안 하면 죽는다 짜증났다 맨날 놀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저렇게 당당한 형이 이상하게 난 어렸을 적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부모님과 형에 대한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난 항상 어두웠다 그래서 건지 학교에서는 무시당하고 막기만 하는 왕따가 되었다 그런데 나의 개같은 형은 고등학교에서 모두가 아는 인기인이었다 그럴만도 한 것이 형은 헌칠한 미남인데다 밝은 성격에 운동도 잘해서 주변인에게 항상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난 키도 작고 못생긴 데다 성격까지 어두웠으니 누가 보면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상반된 것이다 난 그런 형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도 가끔 나를 신경 써주긴 하였다 작년 여름 난 연애 때와 다름없이 학교 근처 골목에서 몇몇의 반 아이들에게 재수 없다는 이유로 괴롭힘 당하고 있었다 물론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고 있었을 뿐 그때 형이 우연히 지나가다 내가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형에겐 맞고 다닌다거나 왕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냥 지나칠 줄 알았던 형은 쏜살같이 달려와서 날 괴롭히던 아이들을 정말 반죽을 때까지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두들겨 팼다 앞으로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형한테 말해 또 이렇게 맞고 다니면 죽는다 이게 날 신경 써준 처음이자 마지막인 형의 모습인 것 같다 하지만 난 아직도 따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형 때문에 오히려 나와 가까워지려는 사람은커녕 평소에 괴롭히지 않던 아이들마저 내가 형을 믿고 나댄다는 소문을 듣고 나의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봤다 난 형이 미웠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형은 이제 고3 하지만 철이 들지 않은 것 같은 형은 공부는커녕 매일 밖에 사돌아 다니기만 했다 어느 날은 집으로 전학까지 왔었다 형이 학교를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담임선생님의 전화였었다 그래 모든 게 뛰어난 형은 매일 친구들과 노느라 바쁘겠지 뜬금없이 눈물이 났다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일까 정말 같은 형제가 맞는 것일까 그날 난 낡아 빠진 이불을 뒤집어쓰고 혼자 흐느끼며 잠들었다 꿈을 꿨다 너무 어두워서 내 모습조차 잘 보이지 않았지만 총구석에 박혀있는 낡은 집에 들어가는 걸 보아하니 나인 것 같았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몸은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매우 피로하였다 옷을 대충 집어던지곤 온수가 나오지 않는 차뒤 찬물로 샤워를 하였다 그때였다 엇구리가 시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뭔가가 살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다 도둑인가 하지만 이런 낡은 집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자그마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 죽는다 형이다 형이 날 찌른 것이다 난 저항한 힘이 있었지만 차마형의 칼을 뺏거나 밀쳐내는 등의 저항은 하지 못하였다 왜일까 분명 저항한 힘은 있었는데 덤벼봤자 가능성이 없단 걸 알았기 때문일까 꿈속에서의 난 그렇게 쓰러졌다 꿈속인데도 이상하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화장실에 있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날 비웃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괴기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멍청한 놈 눈을 떴다 나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그런 재수없는 꿈을 꾸다니 짜증이 났다 꿈에서조차 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그 꿈을 꾸고 난 지 며칠 후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역시 형은 없었다 또 어딜 나간 건지 공부나 할 것이지 널브러져 있는 빨래감들과 더러운 바닥을 보고 절로 욕이 나왔다 이 개새끼 늘 그래왔던 것처럼 빨래감들을 이웃집 아주머니가 준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하였다 형이 시킨 집안 일들을 모두 다 마친 후면 항상 방에 들어가 구석에 쪼그려 앉자 멍하니 있었다 매우 심심했지만 괴롭힘 당하는 것보단 차라리 심심한 게 좋았다 아? 왜 학교를 가지 않냐고 묻는다면 난 고등학교 입학식 후엔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러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다니려고 하였다 여러 학생들이 모이고 학부모들도 모였다 난 혹시나 형이 왔을까 하고 둘러보았지만 역시 형은 없었다 뭐 없는 게 더 좋지만 그렇게 이번엔 마음 잡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형보다 잘하는 게 하나라도 생기기 때문이다 부푼 마음으로 학생들을 둘러보던 나는 그만다리에 힘이 풀렸다 날 괴롭히던 반 아이들도 같은 고등학교였던 것이다 게다가 반배 정도 같은 반 난 모든 걸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 꿈은 처참히 무너졌다 짓밟히고 찢겼다 저 아이들 때문에 그 이후로 학교는 나가지 않았다 날 괴롭힐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멍하니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형이 벌써 온 건가? 항상 새벽에 오던 형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하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문 옆에 있던 사람은 형이 아닌 날 괴롭히던 아이들이었다 순간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다 이 좁은 집엔 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미워하던 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수십, 수백 번 들었다 너 왜 학교 안 나오냐? 우리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녀석들이 다가왔다 그리고 날 마구 때리고 짓밟았다 아마 내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선생님이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학교 좀 나오라고 설득 좀 하라고 보낸 것 같다 하필 왜 이 녀석들일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게 내 인생이다 쓰레기 인생 그렇게 한 차례 두들긴 후 녀석들은 학교 꼭 나오라는 설득을 아니 협박을 하곤 가버렸다 난 다시 방구석에 박혀 웅크렸다 온몸이 쑤셔왔다 눈에선 뜨거운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한참 그러고 있다 더 이상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딴 쓰레기 인생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다 구역으로 가서 날이 시퍼렇게 든단 하나뿐인 부엌 칼을 들고 왔다 막 손목을 그어버리려던 참에 문득 스치는 한 사람이 생각났다 길어먹을 형 날 이렇게 만든 장본인 날 절망으로 빠뜨린 장본인 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어두워진 건 다 형 때문이야 짧은 생각을 한 후 난 결심했다 형을 죽이고 나도 죽기로 난 방에 구부리고 앉아 형을 기다렸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다 하지만 전혀 졸리거나 하지 않았다 그저 형을 죽여야겠단 생각 외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마침내 형이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새벽에 형이 들어오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짙게 깔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형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옷을 집어던지곤 화장실로 들어갔다 고지어 물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형이 수건 좀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였다 난 허락받은 수건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천 쪼가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엔 칼을 쥔 후 화장실 문 앞으로 갔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형의 옆구리에 칼을 깊이 쑤셔 박았다 지금까지 싸왔던 모든 울분을 터뜨리듯이 미친 듯이 괴성을 찌르며 계속 옆구리를 쑤셔댔다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이게 뭐 하는지 죽는다 그 소리를 들은 난 칼질을 멈췄다 형이 금방이라도 날 때려 눕힐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형의 옆구리는 이미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붉은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형은 제대로 몸을 가느지 못하며 날 쳐다보다가 쓰러졌다 이상하다 형을 죽이면 모든 분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시원할 줄 알았는데 왜 왜 형이 날 쳐다볼 때 난 힘이 쭉 빠졌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날 쳐다보던 형 그 순간 형은 분명 울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형은 날 단 한 번도 손찍어 만 적이 없었다 항상 말로만 겁주었지 직접 손을 댄 적은 없던 것이다 물론 형이 무서워 대든 적도 없었지만 말이다 여러 가지 오묘한 감정들을 가진 채 그 자리에서 나의 손목을 그어버렸다 그렇게 눈이 서서히 감겨갔다 최씨 아주머니 그 소리 들었어? 뭔 소리? 아 거 있잖아 옆 동네 살던 고아 형제 아 그 고아 형제? 그래 그 형제 어젯밤 다 죽었대 뭐? 아이고 세상 참 흉흉해서 살 수 있겠나 왜 죽었대? 강도라도 든 거야? 잘 모르겠어 경찰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매일 새벽같이 일하러 다니면서 동생 먹여 살리던 그 착한 놈이 죽고 말이야 동생 걱정할까 봐 몰래 공사판이라고 했잖아 죽어야 될 놈들은 멀쩡히 돌아다니고 세상 참 불공평해 그러게 말이야 애들 어렸을 때 사이 엄청 좋았잖아 맨날 둘이 손잡고 다니고 말이야 작은 애가 그렇게 악동이었지 정말 개하는 짓 보면 동네 아줌마들도 다 고개를 돌렸었는데 지나가던 꼬마 애들 눈만 마주쳐도 막 괴롭히고 때렸잖아 심지어 지 형한테도 그랬다니까 그런데 큰 애가 그거 다 받아주면서 얼마나 잘해줬어 참 안타깝구먼 작은 애 사고 났을 때도 얼마나 지극정성이었어 학교도 내팽개치고 병관호만 했다니까 작은 애 그 사고로 기억도 잃어버렸대잖아 그런데 그게 차라리 나았지 애들 어렸을 때 대낮에 강도 들어서 어미압이 다 죽었잖아 애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참 이야 받아라 괴물아 작은 꼬마가 조그만 나무막대기를 쥐고 친구로 보이는 아이를 때리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그 작은 꼬마보다 더 작은 꼬마가 달려왔다 형이 남 괴롭히지 말리지 아 왜 재밌단 말이야 형도 해봐 안 돼 형이 항상 말하잖아 남을 때리는 건 안 좋은 거야 너 커서 대통령 되고 싶댔잖아 다른 애 때리면 대통령 못해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마 한 번만 더 그러면 형한테 죽는다 알겠어 형아 아이고 착하다 우리 동생 우리 동생이 제일 착해 기분 좋아 형 말 잘 들으면 맨날 칭찬해 줄게 형만 잘 듣고 나중에 커서 나랑 같이 훌륭한 대통령 돼야지 응 형아 세 번째 이야기 다이어트 오랜만에 체중계에 올라갔던 정서는 체중계 위에 수치해 놀라고 말았다 놀라움에 몇 번이나 다시 올라가 봤지만 똑같았다 고정이 난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아름을 대신 올려봤지만 틀림없는 걸 보니 고정도 아니었다 자신의 체중이 53kg에서 48kg도 5kg씩이나 줄은 것이다 이제 막 20대 중반을 넘긴 회사원 정서는 2주씩이나 체중계에 오를 기회가 없었던 만큼 여의 없이 바쁘게 산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리 애써도 고등학교 이후로 50kg 아래로 내려간 적 없는 체중이 2주라는 짧은 시간 말에 최저 기록은 세운 게 놀라웠다 그리고 연을 젊은 여자들과 같이 줄은 몸무게에 기뻐했다 아 5kg이나 줄다니 요즘 힘들더니 5kg이나 빠졌어 깊은 맘의 몸매는 얼마나 예뻐졌을지 확인하기 위해 전신거울 앞으로 가서 이것저것 포즈를 잡아봤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느 때와 다른 점 없이 전형적인 여자의 몸매였다 그녀는 5kg이나 줄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몸매에 의아했지만 곧 매일 봤기 때문에 바뀐 걸 못 느낄 뿐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출근한 정선은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의 체중의 감량을 자랑했다 권팀장님 자기도 못 느끼는 변화를 느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들은 옷에 가려진 내 몸을 보니까 자신보다 더 둔한 것이라 당연한 반응나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감량 때문인지 안 그래도 힘든데 오늘은 대대적인 서류 정리가 있었기에 그녀에겐 고역이었지만 끝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불러 같이 잔약을 먹기로 했다 퇴근 후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친구들이 들어왔다 다짜고짜 어머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못 알아볼 뻔했다 애 같은 류의 너스레를 들을 줄 알았던 그녀는 친구들이 평범한 인사와 함께 자리에 앉는 걸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히려 한 친구는 오랜만이긴 한데 이런 데서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살 빼고 싶다더니 포기했어? 라며 걱정되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기가 막혔다 별로 영향과 없는 대화를 나눈 채 헤어진 그녀는 집에 가서 씻고 다시 한 번 체중계에 올라갔다 다시 한 번 놀랐다 하루 사이 또 5kg이 빠진 것이다 이젠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몸무게인 43kg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기쁘긴커녕 황당할 뿐이었다 살을 빼는 이유가 이뻐 보이기 위해서이거든 아무리 감량해도 사람들이 자신이 살이 빠졌다는 걸 못 알아보면 무슨 소홍이란 말인가? 오히려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앞섰다 실제로도 점점 무거운 걸 나를 때도 예전보다 훨씬 힘겨워지지 않았는가? 아니라면 역시나 체중계가 망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음날 힘겨운 근무 후에 퇴근길에 고성능 체중계를 새로 사와 다시 한 번 몸무게를 재어보고는 놀라서 까물어 치는 줄 알았다 또 5kg이 빠진 것이 아닌가? 이젠 몸무게가 38kg으로 30대가 되었다 하지만 외형은 53kg이었을 때와 전혀 다른 점이 없었다 큰 병에 걸린 거라 생각했던 그녀는 다음날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갔다 의사의 말은 뜻밖이었다 정선 씨의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해요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혈압 혈당치도 적절하고 모든 면에서 평균치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주하고도 이틀 만에 15kg이 빠졌어요 이 체형에 38kg 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도 그것이 의문입니다 보통 지방량이 근육량보다 많은 분은 근육량이 많은 분보다 같은 몸무게일 때 외형은 훨씬 뚱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방은 근육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과정을 세워도 정선 씨의 몸무게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아요 체성분 분석 결과 정선 씨의 체성분과 부피하면 대체적으로 53kg이어야 합니다 미치고 팔팩될 지경이었다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몸무게인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도 집에 와서 몸무게를 재니 또 5kg이 줄어 33kg이 되었다 이젠 실생활 자체가 문제였다 질량이 33kg밖에 안 되는 그녀에게 이 세상이 너무 무거워진 것이었다 갓분했던 서류뭉치는 이젠 옮기고 나면 얼굴이 새빨개질 만큼 힘들었고 늘 메고 다니던 백이 이젠 어깨를 짓누르도록 무거워진 것이다 본래 키가 작지 않았던 그녀에게 직장 동료들은 덩치값 좀 하라는 핀장까지 들어야 할 정도였다 그러던 와중에도 몸무게는 또 줄어 그날 밤엔 28kg이 되었다 임시방편으로 백을 두고 다니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도 병에 걸렸다며 계속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한 번은 심란해서 이리 손에 잡히질 않아 화장실에 가서 세수나 하려고 일어났다가 직장 상사와 다소 무겁게 어깨가 부딪히자 그녀의 가벼운 몸은 강하게 튕겨 타박상을 입었다 이젠 일상마저 위험해졌다 어깨에 상당한 타박상을 입은 그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말 위험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물론 그날 밤에 몸무게를 재보니 역시 5kg이 또 줄어 23kg이 되었다 다음날 그녀는 휴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옷의 무게조차 감당이 안 됐던 것이다 정장을 입고는 집 앞에 나서 기도 전에 땀범벅이 되었던 그녀는 쌀쌀한 가을에 여름에나 입던 반팔과 면바지를 입고 회사에 가서 휴직을 신청했다 모두의 이상하다는 듯한 시선에 상처까지 받았던 그녀는 집에만 은둔하기 시작했다 쓰레기는 버리러 나갈 수도 없어 다용도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식품 등을 사러 나갈 때도 많이 살 수도 없었고 배달을 시키거나 라면 한 팩 정도의 무게만 땀을 뻘뻘 흘리며 사오곤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일 5kg씩 줄단 체중이 점점 조금씩만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그녀에겐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녀는 미칠 것만 같아서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외출조차 힘든 그녀에겐 방법이 없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검색이 고작이었으며 그 또한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겨울 즈음이 되자 10kg이 돼버린 그녀는 반팔티와 면바지조차 무거워 견딜 수가 없었고 집에선 맨몸으로 돌아다니며 밖에 나갈 땐 나시와 짧은 면치마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한겨울은 나시와 짧은 면치마를 입어야 했던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눈총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혹독한 추위에 시달렸다 시간이 흘러한 겨울 그녀의 몸무게는 5kg이 되었다 그녀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날이 왔다 그녀는 이젠 속이 비정도로 에른나시와 가장 가벼운 면치마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속옷 두 벌의 무게도 엄청난 부담이라서 입을 수가 없었다 추위에 시달리는 것조차 생명의 위압을 느낄 정도였다 그녀는 이젠 라면 한 봉지만 들어도 힘겨워 장을 볼 때도 배달원 보고 물건을 집어달라 부탁할 정도였고 그 행동과 겨울엔 경박해 보이는 여름 옷은 주민들을 오해하게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주민들 사이에선 그녀가 여름에 맨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경박한 여자로 보였으며 장을 볼 때마다 일일이 배달원 보고 물건을 집어달라는 행동은 그녀를 건방진 여자로 만들었다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밖에선 그녀를 두고 수금거렸으며 대놓고 욕하는 아줌마들도 생겼다 그녀도 억울했기에 큰 소리를 내다 몸싸움으로 번졌지만 그녀의 몸은 아무런 힘도 없었고 머리채가 잡혀 이리저리 구타만 당하기에 쓰였다 결국 그녀는 돌이 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외출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그녀는 그날 이후로 결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몸무게는 이제 1kg도 체한되었다 이젠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줄기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젠 나가고 싶어도 600g의 극저질량의 그녀는 문고리조차 돌릴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그녀는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온 벚꽃에 의해 사망했다 사인은 둥기에 의한 두뇌 손상이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